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서민수인데요. 이번에는 성공시킨군요. 버튼 선수, 그러니까 DB 같은 경우에 3점 슛이 버튼 선수 손에서 나오고 있어요. 손에서 어시트가 나오면 선수들이 아주 주저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빠른 패스, 정확한 패스를 버튼 선수가 계속해서 연결해 줬고요. 자유투를 지금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 DB 같은 경우는 파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효금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차박이 더 왔고요. 외곽포가 터집니다. 아니 지금 3점 슛이 원주 DB는 버튼 선수 패스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네.